갑자기 왜 그러는데, 왜 화를 내, 이유가 뭐냐고! 야! 아니, 뭣 때문에 빠쳤는데, 어? 내가 까먹었어. 뭘? 네가 남들이랑 다른 사람인 걸 잠깐 까먹었어. 나도 모르게 너한테 뭘 기대하고 있었나 봐. 나한테 뭘 기대했는데? 응? 뭘 기대했어? 이제 없애봤던 거. 사랑해. 사랑해, 강태 씨. 사랑한다고! 사랑한다니까? 진짜 너무너무너무 사랑해! 또 도망치냐?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도망쳐! 왜! 사랑해! 야! 사랑해! 사랑한다고! 야! 쉴이이이이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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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